자 여러분 저 고중훈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 8월 31일 날 있는 경찰 2차 시험 어떻게 공부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이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우리 카페에다가 글로 다시 여러분들이 글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영상이 편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두 종류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작년 2차와 작년 3차, 올해 1차 이 세 번을 낸 사람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살짝살짝 난이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뭐 나름 이제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 차이 거의 없고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난이도 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아주 깔끔하게 잘 냈습니다. 기존 경찰 스타일과는 많이 좀 달라졌죠. 자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해 2차도 우리는 이 연장선상에서 이 세 번의 시험의 연장선상에서 올해 2차가 출제될 것이다 라고 믿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2022년부터 경찰의 경찰 시험이 대폭 개정이 되죠. 개편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제 남아있는 시험 한국사 시험 몇 번 안 되는데 여기서 일부러 큰 변화를 줄 리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도 경찰 시험 변별력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85점 정도면 남경은 합격하는데 큰 지장 없을 거다. 그 다음 이제 여경은 최소한 90점 정도 맞아야 될 거다.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6개월 이상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딱 5점 정도만 더 잡으시면 돼요. 목표 점수를 남경은 90점 여경은 95점 이렇게 목표 점수를 잡고 올해 2차 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경우의 수를 세 가지를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경우의 수는 한국사가 문제가 아닌 경우죠. 한국사 내공이 어느 정도 안정이 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 가지 조건이죠. 6개월 이상 수험생활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3차와 올해 1차에 모두 85점 이상 맞으신 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찰 모의고사 우리 경찰 모의고사 풀면 대체로 평균 85점 이상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은 한국사 내공이 상당히 안정돼 있기 때문에 한국사라고 하는 감옥은 한 번 내공이 만들어지면 뭐 중간에 살짝 살짝 뭡니까 이렇게 슬럼프가 올 수는 있겠지만 대세 지점이 없습니다. 쭉 갑니다. 그래서 이의 위주로 공부를 해서 내공을 만드신 분이라면 올해 3차에 사실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자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사실 지금은 쉬는 게 나아요. 다른 과목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6월 1일부터 한국사 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그때는 한국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8, 9시간 정도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공부하고 하루 4시간씩 한국사 공부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차라리 마지막 4주, 5주 동안 한국사 공부 시간을 일주일에 12시간 정도로 늘리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은 강의도 솔직히 거의 들을 게 없어요. 문제 풀면 됩니다. 자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면 6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한 6, 7주 정도 됩니다. 자 이때는 초스피드 개념편이나 파이널 압축 정리 같은 거 이미 들으셨겠지만 한번 듣습니다. 최대한 짧은 압축 이론 강의를 듣습니다. 이 짧은 압축 이론 강의를 제가 왜 들으라고 할까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경찰 1차가 끝나고 나서 한 5, 6주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 집 나간 개념들, 흐트러진 개념들을 다시 한번 잡아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때 그냥 이론 강의, 압축 이론 강의를 그냥 들으면 학습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기출 OX 또는 자 이번에 제가 새로 마땅히 여러분들이 풀 문제가 없을까봐 기출 엄선 400제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둘 중에 하나 붙잡고 기출 OX 또는 기출 엄선 400제 둘 중에 하나 붙잡고 대단원 단위로 따라가면서 그걸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분들은 기출 변형 500제 있죠? 500제 기본, 이거 푸셔도 되고 안 푸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본인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마땅히 풀 문제가 없으면 풀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7월 22일 이후에는 자, 6주가 남았죠. 그때는 한국사에 대한 시간 투자를 조금 늘리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솔직히 이때는 강의 들을 건 별로 없어요. 뭐, 절대 연도 특강 새로 개정된 거 안 들었으면 들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절대 사료 특강 자, 개정된 거 들으시면 좋습니다. 기출 OX 초록 특강 들으시면 좋습니다. 이런 짧은 기타 특강은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때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작년 시즌 1, 2 올해 시즌 1, 2 그 다음에 경찰 모고 시즌 1, 2 이 6개 중에서 안 푼 게 있으면 제일 좋은 건 3세트 정도 푸는 게 좋습니다. 3세트 30회 정도 푸는 게 좋습니다. 됐죠? 이분들은 5월 말부터 시작하는 자, 경찰 동령 시즌 2 온라인으로 응시해도 괜찮습니다. 이분들은 추천합니다. 제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8월 31일까지 공부해 나가신다면 큰 문제 없이 8월 31일 날 경찰 2차 시험에서 미니멈 90점 맥시멈 만점 자, 나오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한국사에 오버하지 말자 그 다음에 문제 위주로 가자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경우의 수는 한국사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경우입니다. 한국사 내공이 좀 약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6개월 이상 수험생활을 하셨는데 작년 경찰 3차와 올해 1차에서 80점 이하의 점수를 받으신 분들 또는 우리 경찰 모고를 시간제거 풀어보면 평균 80점이 안 나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한국사 내공이 좀 불안정한 케이스다. 사실 이대로 가면 올해 경찰 2차에서 사실 또 80점 85점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자,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한국사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7월 21일까지 이순환용 개념편이나 초스피드 개념편을 다시 한번 들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냥 이걸 듣지 말고 기출 OX나 기출 엄선 400제를 같이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절대연도 특강 절대사료 특강 이런 거 챙겨 들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분들은 자 7월 21일부터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6주 동안 이분들은 한국사 공부 시간을 조금 더 늘리세요. 일주일에 12시간에서 14시간까지 늘리세요. 알겠죠? 이동안의 파이널 압축정리 21강짜리 다시 한번 들으세요. 알겠죠? 다시 한번 들으시고 모의고사는 절대 어려운 거 풀지 마세요. 우리 작년 시즌 1 올해 시즌 1 그 다음에 올해 기성목 그 다음에 경찰 모고 시즌 1 시즌 2 이 범위에서 한 20회나 30회 정도 모의고사를 푸세요. 가급적이면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는 해석 강의를 빠를 옮겨가면서 좀 들어보세요. 알겠죠? 자, 이분들은 한국사에 좀 시간 투자 좀 하셔야 됩니다. 7월 20일 이전에는 자, 일주일에 한 10시간에서 12시간 그 다음에 7월 20일 이후에는 일주일에 마지막 6주 동안은 일주일에 12시간에서 14시간 자, 그 다음에 강의 듣는 시간보담도 좀 이렇게 자기 공부하는 데 좀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신규 준비생들 있죠. 이번에 4월달 5월달에 처음 경찰 준비 시작하신 분들 있습니다. 소위 유비들 자, 또는 뭐 경찰 준비를 6개월 이상 했지만 사실상 한국사가 워낙 맨바닥이라 뭐 여기서 말하면 맨바닥이라고 하는 건 올해 작년 3차나 올해 1차 점수가 어 뭐 70점이 안 나온다. 자, 또는 뭡니까? 우리 모의고사를 풀면 5, 60점대다. 이거 완전 맨바닥이거든요. 완전 매국노 중에 매국노거든요. 요 분들은 자, 지금 세 번째 경우의 수죠. 이분들은 뭡니까? 사실상 어 신규 준비생과 신규 준비생에 준하는 정도의 완전 맨바닥인 분들이죠. 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 자, 이번 8월 31일까지 8월 31일까지 이번 경찰 2차에서 더더 말고 덜도 말고 80점 또는 85점 요것만 맞자. 요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12시간 한국사 공부하세요.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 56강짜리 개념편이 있죠. 요 개념편을 1.2배속으로 자 이해 위주로 너무 복습에 대한 부담 갖지 말고 쭉쭉 들으세요. 요때 복습은 딱 자, 우리 카페에 있는 그 복습 프로그램이 있어요. OXOX로 하는 거 있습니다. 고거 말고는 하지 마세요. 요렇게 하는데 5주 정도 걸릴 거예요. 일주일에 한 8, 9강씩 정도 들으면 한 9강씩 들으면 5주 6주 만에 요 프로그램이 끝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공부는 이순환에서 합니다. 32강짜리 초스피드 개념편을 들으면서 요때는 1시간 강의 들었으면 3, 40분 꼭 복습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때는 대단원, 중단원 단위로 따라가면서 녹색, 초록색 구급기출문제집을 푸세요. 근데 그 구급기출문제집에 990문제가 실려있는데 그중에서 난이도 표시가 4단계로 돼있어요. 그런데 난이도 하 동그라미 하나짜리 그 다음에 난이도 중하 동그라미 두개짜리 요게 990문제 중에 810문제입니다. 일단 요 놈만 따라가면서 푸세요. 요 놈만 따라가면서 푸세요. 알겠죠? 굳이 강의 안 들어도 됩니다. 해설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알겠죠? 요게 다시 몇 주 걸리냐면 4주 정도 걸릴 거예요. 4주에서 맥시멈 5주 정도 걸릴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한국사 공부의 3분의 1을 한 거예요. 그리고 3단계로 자기 혼자 서브노트로 예습을 해가면서 자기 혼자 구급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풉니다. 요 때는 난이도 상 빼고 난이도 중까지 990문제 중에 980문제를 혼자서 서브노트로 예습하면서 다시 풉니다. 요 때는 틀린 문제 위주로 바를 옮겨가면서 해설 강의를 들어도 도움이 됩니다. 요게 한 다시 한 3주 정도 걸릴 거예요. 2주에서 3주. 그러면 한국사를 결국 3바퀴를 돌린 거 아니야. 56강짜리 개념편으로 한 바퀴 그 다음 초스피드 개념편 들으면서 복습하고 구급기출문제에서 난이도 하와 중하를 따라가면서 푸는 거 요게 2단계고 3단계가 혼자 서브노트 보면서 예습 먼저 하고 대단원 중단원 단위로 구급기추를 풀면서 난이도 중까지 풀면서 다시 한 번 리뷰하는 게 이게 3단계지. 여기까지 했으면 전체 공부에 80%를 하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한국사라고 하는 감옥은 이론뼈대를 세우고 자꾸 반복하고 문제 풀면 문제 풀면서 살을 채워나가는 감옥입니다.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주요한 내용은 다 외워질 거예요. 알겠죠? 이분들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분들은 절대연도 특강 절대사료 특강 요런 거 들으세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기성모 올해 시즌1 그 다음에 경찰모고 시즌1,2 요런 것 중에서 한 20회 정도만 풉니다. 20회 기성모하고 경찰모고 시즌1,2 요런 정도 선에서 한 20회만 풉니다. 요렇게 하신다면 정석대로 요렇게 하신다면 자 아마 8월 31일 날 제가 장담하건대 80.85점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 듣고 나니까 뭐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니 달라요. 다릅니다. 자 한국사 내공이 안정돼서 한국사가 문제가 아닌 경우 요분들은 한국사에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안으셔야 됩니다. 문제 위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모의고사 많이 푸세요. 최대한.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의 수. 한국사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현재 상태로도 5점, 10점 부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요분들은 자 이론강의 좀 듣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좀 더 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너무 어렵지 않은 모의고사를 좀 풀고 자 한국사 공부는 평균 일주일에 12시간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죠. 자 신규준비생이나 사실상 신규준비생에 준할 정도로 한국사가 완전 맨바닥인 분들 요분들은 자 제가 아까 알려드린 대로만 일주일에 12시간씩 앞으로 자 이런 뭐라고 5, 6, 7, 8 자 4개월인데 요 4개월만 정석대로 달리신다면 아마 큰 문제없이 제가 만점 받는다는 소리는 절대 안합니다. 85점 80점 거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거다. 알겠죠? 물론 개인차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고렇게 선생님이 했더니니까 제가 수험생활 경찰준비 제가 4개월 5개월밖에 안 했는데 95점 맞았어요. 저 선생님 만점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다음에 그런가 하면 선생님 제가 선생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75점밖에 안 나왔어요. 이런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만 하시면 80점 85점은 무난히 나온다. 알겠죠? 제가 이거 우리 카페에다가 글로 또 자세히 써놓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자기 시간을 잘 여러분 스스로 공부 계획을 못 자시면 합격 못합니다. 이바닥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공부 계획 전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찰 2차 패스가 지금 우리 고삽 사이트에서 판매 중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대부분 요즘에는 사실 단강자를 구매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패스 위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제가 경찰 2차 패스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라고 하면 1개월짜리 매달 1일 날 하는 1개월짜리 패스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끊어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경찰 2차 준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경찰 2차 시험에서 모두 한국사 대박 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